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살아있는 인생 사주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올해 우리 나이로 43살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소개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3때부터 만나던 여자와 32살에 결혼을 하고 33살에 아들을 낳고 8개월 후 이혼하였습니다. 이런걸 보면 그 사람이 올해 사귀었다고 해서 결혼생활이 꼭 잘된다고 볼수도 없겠죠. 고3때부터 만났던 여잔데 32살에 결혼을 하고 아이 낳고 8개월 후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은 어머니 도움을 받아 제가 키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원래 하던 일이 잘 안되고 저도 정신 못차리고 술 먹으러 다니다가 빚이 많이 생겨 그전에 하던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37살에 노가다를 띄어 평택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살다보니 지금은 43살인데 어느정도 노가다 기술, 노가다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쓸모있는 기술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 이런것들 다 이런 분들이 지은거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정도 노가다 기술이 생겨 여수에서 자리를 잡고 2년전 떨어져 살던 어머니와 아들을 여수로 데리고 내려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비하면 금전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수입도 어느정도는 꾸준히 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일 쪽으로 계속 가야되는지 어머니와 식당을 해보려는 마음도 있는데 어떤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혼은 언제쯤 하면 좋은지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갈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자 드려봅니다. 성격은 쾌활하고 꼼꼼한 편입니다. 이분이 신유년 병신월 정예일 신축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볼 때에는요. 가장 강한 오행이 있잖아요. 그 가장 강한 오행이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을 설정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없는 오행이 있잖아요. 이 사주에서는 목기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기운이 없음으로 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금기운이 4개가 있습니다. 이 금기운이 이 사주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기운이라는 건 재성운이고요. 남자에게는 돈하고 여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한 여자에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 사주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주에 여자가 많다는 얘기는 이혼하든가 사별하든가 아니면 내가 바람핀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 한 일부 종사가 쉽지 않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연주하고 월주하고 거쳐서 여자원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시기는 적당했다고 봐요. 일찍 결혼하지 않고 32살에 결혼했다는 것은 적당했다고 보는데 그 여자분과의 궁합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어쨌든 결혼을 해갖고 8개월 아들을 낳고 8개월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들은 이제 결혼하는 시기에 아주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외롭게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주는 재성운이 강하면서 학문운을 나타내는 인성운은 없으니까 일단은 공부 쪽은 아니죠. 공부 쪽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여기에 매진해야 되는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버는 것은요. 나의 흘러가는 대운이 어떠냐 여기에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20대 대운을 보세요. 20대의 가보대운입니다. 지금 이 사주는요.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목기운과 화기운이 좋은 운입니다. 그러니까 20대가 상당히 좋았다고 봐야죠. 가보대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30대가 계사대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 결혼하는 시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주가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재성운이 너무 많고 일부 종사가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제 결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 결혼하느냐 결혼하는 시기 그리고 상대방과의 궁합 이게 중요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재성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찍 결혼하는 건 반대고요. 한 30대에 결혼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대운을 보니까 대운이 20대는 가보대운 30대는 계사대운이잖아요. 30대 계사대운이 전부 충을 받아서 깨집니다. 정계충, 사해충 청간지체 다 충으로 되거든요. 이때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자 공도 충을 받고 이러니까 그러면 사람이 아, 계사대운이 안 좋으니까 임진대운에 결혼해야겠다.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결혼하는 시기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20대 아니면 30대에 결혼하는 거예요. 40대에 결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4주 원곡을 봤을 때는 늦게 결혼하는 게 낫지만 이 30대 대운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20살서부터 29살까지 가보대운에 결혼하는 것이 좋은 여자를 만날 가능성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결혼할 때 이 대운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4주대로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재물치대기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목화가 들어와야 좋은 운인데 지금 20대에 목화가 들어왔고요. 30대는 지지충이었고 40대를 보시면 임진대운인데 진토 안에 을목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 목화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는 어때요? 또 목기운이 들어오죠? 그래서 재물치대기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1년운을 잘 보셔야 돼요. 1년운이 개맨년, 갑진연, 을사년, 병원연, 정민연 어때요? 목화로만 주로 들어옵니다. 용신운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47세까지 들어오니까 지금부터 하더라도 한 5년 정도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5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본인이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가다 기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벽돌을 쌓는다든가 세멘을 바른다든가 아니면 전기작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집을 질 때 사용하는 기술들이 고급 기술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술 천시 현상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좋은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장사를 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게 낫느냐 이렇게 볼 때는 일단은 4주의 재성운이 워낙 많고 그리고 흘러가는 1년운도 나쁘지 않고 이런 점을 봤을 때 내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음식점을 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쪽이 낫다고 봐요. 그리고 이 정해라는 일주 자체가 직장운이 나쁘진 않아요. 여기에서 보시면 정이 만목이 되면서요. 우리가 이제 일주만 일주만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임수하고 정하고 합이 되면서 용신인 목기운이 생성이 됩니다. 목기운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걸 직장운으로 봤을 때 이 정의 일주가 직장운이 나쁜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재성운이 너무 강합니다. 전체 8글자 중에서 월지 포함해서 4글자가 재성운이거든요.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또 1년운도 좋고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1년운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월급을 모으는 것보다는 좀 더 욕심을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음식도 뭐 좀 잘 만들고 뭐 그런 게 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신묘대운 경인대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대운도 괜찮단 말이에요. 대운이 이제 용신인 목기운이 지지에 이렇게 들어있고 70세까지 운의 흐름이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나는 것은요.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면 좋죠. 지금 나이가 이제 벌써 43살이니까 그런데 44세, 45세를 보면 진해원진, 사해충 이렇게 되는데 이성훈에 있어서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감안하셔서 올해 만약에 만나지 않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내년 훈련도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법적인 재원 이런 것은 44세, 45세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나지 않으면 46세까지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 훈련이 원진살이나 지지충이라도 사람 자체를 만나서 여자 자체를 만나서 사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봐야죠. 다만 법적인 재원을 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인의 사주 구성이나 흘러가는 대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대운의 흐름이 이 정도면 좋고 일년 훈도 그렇고요. 낙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 자체가 인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일년 훈에서 목기운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인복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43, 44, 45 이럴 때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그럴 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디오의 살아있는 인생 사주분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